한남대가 대전 대덕구 보조를 받아 종합운동장을 보수해 지역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이번에 개장한 한남대 종합운동장은 축구장 8,226제곱미터, 보조운동장 2,224제곱미터 등 1만 1,050제곱미터로 축구장의 경우 피파로부터 국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투스타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한남대와 대덕구는 지역 주민 건강 증진과 캠퍼스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대덕구에서 보조금 1억 원을 받고 자체 예산 3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잔디를 교체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